담증의 금당 벽화인가 이게 문젠 이거야 일단은 학설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왜 담증의 금당 벽화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오류지 그러면 5층부터 금당 그럼 탑 하나 금당 하나인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두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벽화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있죠. 탑 쪽에 땡. 금당 쪽에 안에 있는 중간을 찬양 금당에서 가운데는 불상을 안치하고 만다라식으로 안치를 하고 외벽을 전부 다 벽화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금당 벽화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국사 시간에 배우고 옛날 선생님들이 또는 엄마 아빠가 고구려 금당 벽화다. 오류지의 금당 벽화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이 벽화일까요. 담증의 금당 벽화인가 이게. 문제는 이거야. 일단은 학설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담증의 금당 벽화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했을 때는 1960년대경에 조사라든지 2004년도경에 조사가 몇 번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조금 시컴시컴하죠. 시컴시컴한 건 불탔어요. 불탄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할 건데 그 다음에 성덕태자. 초덕태자가 이 호류지의 불사를 가다 시작한 것이 613년경부터 해서 628년경쯤에 완공을 해요. 담증이 간 시기와 성덕태자가 호류지 불사를 한 시기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건가라고 했는데 이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호류지가 한 번 불탔다. 670년경에. 이게 아니네. 그래서 2004년도경에 하고 2006년도 딱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 와카쿠사라고 옛날 가람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채색된 독이라든지 파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불에 굽다 보니까 이 색이 도자기화 돼버려요. 그러면서 아 이게 그 불탄 흔적인가 보다라고 해서 아마 만약에 담증과의 관련성이 있다면 그쪽이지 이거는 아니다. 그럼 이거는 670년 이후경이다 정도로 보고 일단 그럼 금당벽화 안에 벽화가 몇 개 있을까요? 3연이니까? 3연이니까? 3연이니까 벽화 몇 개 들어갈까요? 8개. 8개. 6개. 조금 더 올려봐요. 12개. 12개. 이 아는 부처님의 세상이에요. 석가삼조물이 있고 내가 죽어서 갈 곳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그릴까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 극락정토. 정토도예요. 극락정토도인데 아미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걸 한번 봐볼까요? 이쪽으로 다 도는데 일단은 아미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걸 갖다가 49년도에 불탔다라고 했죠. 불탄 게 고적조사를 시작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물건 다 빼다가 누선으로 불이 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67년경에 다시 재건을 했어요. 하지만 복원은 된다? 안 된다? 이게 베스트 복원 상태.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670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 성덕태자가 제일 처음에 수나라로 사신을 보냈어요. 견수사. 그러면 이 시기는 중국의 나라가 체인지가 돼요. 당나라로. 그러면 이제 보내는 사신의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당나라에 보낸다. 견당사가 돼요. 그래서 이 견당사에 보냈던 사신들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체인지가 돼요. 통일신라로. 통일신라는 누구하고 친했다? 당나라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에서 또 도래인들이 들어오는 시기. 그래서 어느 쪽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크게 봤을 때는 당문화, 당나라의 문화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는 작품들이 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토도를 그려넣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토도인가를 살짝 보며 불탔을 때 나오는 게 이 작품이 제가 딱 봤을 때 석가삼전도인데 양쪽에 협시부를 두고 그다음에 방가사유상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탄 형태인데 이걸 복원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느냐? 이제 복원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석가삼 정토도가 첫 번째 1번 남쪽으로 시작해서 저쪽 끝으로 가가지고 봤을 때 미륵정토도 내가 보러 갈 곳 그다음에 내가 아픈 곳을 갖다 치유해 줄 곳 10번 약사정토도 이게 기본 메인이에요. 기본 메인이고 나머지들은 보설들을 갖다가 배치를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하고 닮아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가 않으세요? 어디서 봤을까? 나의... 막고구로 띵동 중국 막고구리예요. 막고구라고 같아요. 중국 도랑 막고구리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왜 갑자기 중국 막고구리 여기서 나오느냐? 중국의 북방에서 이게 북방의 도래인이 왔을 리는 없는데 결국은 중국 당나라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인데 그럼 어떻게 금당벽화를 만들었나 조사를 이해하니까 일단은 토벽을 발라요. 아주 두껍게 발라요. 3번. 3번 토벽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백토로 다 칠해요. 그럼 칠합을 그러면은 그러면 이건 서양의 프레스코와 만드는 방법과 비슷해진데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종이든 한지든 여기에다가 밑그림을 그려요.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렸을 때 우리 많이 했어요. 기름종이 되고 이거 하는 거 벽에다 딱 대고 그려요. 그 다음에 이걸로 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응각을 팝니다. 파가족 그 다음에 색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응각을 파고 선을 파가지고 색을 집어넣는 형태 즉 섬묘로 하는 형태가 막고구레 형식하고 유사해진다.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양기비를 딱 생각을 해보세요. 살짝 살이 올라오고 통통하고 풍안하고 어깨 둥글둥글하고 둥글둥글한 오동통한 형태 그래서 육체적으로 풍안하고 육감적인 형태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 형식이다라고 보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이 눈꺼부를 살짝 내려온 형태라든지 그래서 드디어 눈이 살짝살짝 내려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스카라든지에서 했을 때는 토리파를 했을 때는 눈이 정면을 보는데 코는 밑에서 본다고 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을 때 이제는 살짝 인체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살상을 한번 봐볼게요. 보살상은 이거는 이미 불탄 흔적에서 나온 형태고 반가상상하고 입상이 있는데 이걸 보고 난 그림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살 반가상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육감적인데 토랑막굴에서 보면 이런 형태들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재밌는 것은 살짝 에로티시즘이 들어가요. 에로틱한 느낌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에로틱한 게 중국에서 온 것보다는 인도나 또는 서역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인도나 서역에서 들어왔느냐 했어요. 당시에 당은 통일신락하고도 교류를 하지만 일본도 교류를 하지만 옆나라는 북쪽 남쪽의 인도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교류 무역이 성향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장안을 뭐라고 하면 국제 무역의 딱 마켓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국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역에 라든지 이쪽에서 에로틱한 부분들이 많이 조금은 들어온 형태를 갖다 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가는 보살 쌍, 그 다음에 세지 보살, 그 다음에 저쪽에서 봤을 때는 또 가는 보살 쌍. 그래서 전부 다 선묘로 묘사한 형태인데 딱 봤을 때 구별이 가능하세요? 가늠이 안 가요. 관수, 관수, 관수. 세지 보살님도 관수, 보살, 과잖아. 과죠. 같은 과긴 해요. 같은 과긴 하지만 앞에서 봤던 보살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모습들이. 그럼 그건 뭐냐.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돌려막기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림 한 장 가지고 여기에다 찍고 저게다 찍고 해서 밑그림이 이걸 갖다가 조금 전문적으로 말할 때 밑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 그렇죠. 추정된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을 할 때는 카피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제가 이제 조금 했어요. 눈꺼풀의 표현이라든지 코의 근육 표현들이 그다음에 목의 산도 표현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선묘로, 선으로 다 묘사를 해놨어요. 특별히 선을 넣는 부분들만 크게 넣고 큰, 아, 그, 면 처리를 했는데 이게 중국 당의 형식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수삼존불의 보살상의 얼굴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밑그림 한 장 가지고 전부 다 같이 했다라고 있어요. 다만 이 자수삼존상 같은 경우는 조금은 출처가 묘해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도 있는 주민등록증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제작되었다는 설도 있고 중국 당에서 견당사가 갔는데 견당사가 가지고 왔다는 설도 있어요. 왜? 자료가 기록이 없으니까. 다만 현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수, 이러한 형태의 벽화들이 이때부터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했던 토리파불상이라든지 아스카대불 완전히 체인지가 되죠. 그림의 형태가. 좀 더 각졌다라든지 조금은 둔탁한 느낌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여성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움으로 당량지고 완전히 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절대 한국에 영향을 안 받았다. 우리는 당에게 직접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지. 이제 그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석가삼전불이라든지 통일신라의 석굴암이라든지 이런 양식들하고도 연결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일본 미술이기 때문에 그 연결성에서 사진을 갖다 보여주진 않지만 앞으로 이게 연결성이 된다라는 거.